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 마음먹은 대로 먹티가 안되서 너무나 슬픈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어제 그 제주도 먹티 남자 누나가 아닌가 하는... 그럼 봅시다. 제목, 시부모님의 엄청난 지원과 그 많은 재산을 공짜로 먹티하려 발악하고 나중엔 이혼드립까지 시전했지만 결국 매장당하는 아줌마... 원지, 제가 염치없는 며느리인가요? 저는 결혼 7년차 아이 둘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남편이 저한테 넌 참 염치가 없어!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요. 정말로 제가 염치없는 건지 여러분이 좀 봐주세요. 그래요? 일단 저희 시댁의 경우 가진 재산이 되게 많고 건물도 있어요. 그래서 두 분 모두 따로 직업이 없습니다. 그냥 상가 임대장사 같은 것만 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들 결혼할 때 서울에 아파트도 한 채 사주셨고 혼수도 그래요. 제가 생각했던 예산을 훌쩍 넘어가는데 고급 물건들로 다 꽉꽉 채워주시고 예물도 마찬가지죠. 다 해주셨어요. 한마디로 몸만 갔다. 제가 또 출산을 하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복직을 못했어요. 그 이후로 쭉 전업으로 지내고 있는데 그래도 당신들 덕분에 산후조리원이나 자동차 등등등 물질적으로만 봤을 때는 크게 지원을 해준 게 맞고 당연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래요. 저희 첫째 영어 유치원비를 다 대주고 있는 중이며 졸업 후 사립초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게 고마우니까 시댁 근처에 거주를 하면서 당신들에게 최대한 잘 해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도 그래요. 정말 거의 모든 걸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 고마운 건 고마운 게 맞아요. 하지만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저를 자주 부릅니다. 뜬금없이 오늘 꽁꽁이 등원시키고 너 잠깐 여기 들러라. 이런 거. 이런 급작스러운 부름에도 저는 언제나 한 달음에 달려갔고요. 또 제 개인 약속이 있어도 그래요. 약속 끝나자마자 들리거나 큰아이 하옹시킨 후 애들 데리고 가기도 했어요. 둘 다. 또 어쩔 때는 하루에 두 번씩 부를 때도 있는데요. 저요. 이런 것도 군말 없이 바로바로 갔습니다.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따로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요. 막상 그렇게 가보면 별것도 아닌 게 대부분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당신들이 폰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니까 저를 부른 거예요. 아니 이런 건 그냥 전화로 물어봐도 충분히 되는 수준인 건데 고작 그런 거 물으려고 저를 찾고 호출하고 너무 힘들어요. 정말 급한 게 아니고 진짜 이런 단순한 일이라면 애미야 바쁘냐? 그래 그럼 나중에 들러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랬던 적은 아예 단 한 번도 없고 그냥 지금 당장 무조건 와라. 이런 뉘앙스가 말 속에 섞여 있다 보니까 진짜 이걸 무시를 할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저만 고통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화병이 쌓여가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사람이니까 또 오래됐으니까 오래 들어서 조금씩 거절하는 연습을 해야겠다 이런 각오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못 갑니다 어머님 또는 어머님 제가 지금 멀리 나와 있으니까 당장 힘들고요. 주말에 애들 아빠랑 같이 갈게요. 이런 연습들을 미리 미리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죠. 어머님 아버님 당신들 기분 나쁘지 않게 최대한 조심을 하면서 몇 번 정도 거절을 했는데요. 처음엔 그래? 그래 알았다. 그래라. 이러면서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먹히는구나 싶어서 저 혼자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결국 어제 저한테 처음으로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어? 오라면 올 것이지 너 요즘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이러는 거예요.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나오는데 억지로 참고 통화가 끝난 후 화장실에서 막 울고 나오는데요. 그 잠깐 사이 애들 아빠한테 연락을 했었나 봅니다. 남편한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아잇 당신 지금 이거 무슨 일이야? 아니 엄마 왜 저래? 이러는데 저희 남편 목소리를 들으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막 엉엉 울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저도 모르게요. 이건 뭐야? 나랑 지금 노예 놀이라도 하는 거냐고? 어머님 아버님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신다. 노예도 이런 노예가 없을 거야.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고? 나 이제 앞으로 더는 이러고 못 사니까 당장 집 팔고 멀리 이사갈 거 아니면 나랑 이혼해! 이랬더니 남편도 깜짝 놀랐는지 뭐? 알았으니까 당신 일단 진정해. 보니까 이거 통화로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마치면 바로 들어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이러고 전화를 끊었고 저녁에 남편이 일찍 들어오길래 애들 얼른 채우고 대화를 했어요. 그동안 제가 시부모님한테 5분 대기조처럼 살아온 거 남편한테 싫은 내색 한 번도 한 적 없었고 저희 남편도 이런 내 노력들 인정해 주는 거 저도 다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단! 이사는 절대 못 간다! 이렇게 못을 박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좋다. 내가 이만큼 힘든 걸 좀 당신이 알아주고 중간에서 그 역할이라도 좀 제대로 해봐라. 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남도 아니고 자기 아내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을 당한다는데 그러면 우리 마누라 이제 그만 불러요. 이렇게 자기 엄마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어? 안 그래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물론 본인도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해 줄 수는 있대요.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해도 달라지는 건 없을 거랍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런 말을 꺼내기에는 사람 염치가 있지 양심적으로 절대 못 꺼낸다고 하는데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알겠어요. 알겠는데 결국 남편은 자기 아내 편이 아니라 엄마 편이라는 거잖아. 그리고 저 염치라는 말도 그래요. 까놓고 말하면 본인이 아니라 저를 빚댄 거잖아요. 너는 염치도 없냐? 이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런 남편한테 너무 실망스러워서 홧김에 이혼수까지 던졌는데 뭐 남편이 말로는 미안하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그래요. 만약 진짜로 이혼을 한다 해도 별 타격 없을 것 같거든요. 왠지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물론 이혼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제 본심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 이거를 좀 알아주길 바라는 건데 결국 뭐야 이조차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고 그렇다면 저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시댁 근처에 살면서 그게 언제든 부르면 달려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결혼하면서부터 뭐랄까 시댁과 단단히 결합된 구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활을 해왔고 또 이게 워낙 오랜 시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지원 같은 걸 제 손으로 끊고 간섭 안 받고 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희 친정의 경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워낙 멀기도 하고 또 양가 형편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당신들에겐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너무 답답합니다. 막말로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괜히 더 서글퍼지고 마음이 이래저래 안 좋아요. 아무 말이라도 좋으니까 저한테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1번 그냥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알바 그리고 그게 싫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밖에 나가 일을 알아보던가요. 님 바보예요? 이건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솔직히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이보다 더 힘들면 힘들었지 덜 힘들진 않을 텐데 아니 그 많은 걸 다 받아 쳐먹었으면 고작 이 정도 각오도 안 하고 지냈어요? 양심 어디 갔니? 네 편 못 들겠다. 댓글 직장이 더 힘들다고? 아니 장난해요? 도대체 누가 그딴 소리를 해요? 차라리 밖에 나가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다고요. 둘이 먹고 살만하면 그럼 그냥 일하는 게 쏙 편하다고. 2번 너야말로 장난하세요? 그럼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되잖아요. 3번 시부모 입장에선 며느리 맨날 집구석에 있고 자기들 지원이랑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놀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근데 이도 저도 다 싫으면 지금 당장 나가서 일이라도 해야죠. 안 그래요? 근데 하기 싫잖아. 4번 뭐 어쩌겠어요. 그냥 다녀야지. 남편도 마찬가지래요. 5번 그러니까 주는 지원을 계속 받아 처먹고 싶은데 불려가는 건 싫다 이거네. 또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싫다는 거구만. 염치 없는 거 맞네. 까리까리까리까리까리. 2번 내 주변만 봐도 그래. 자수성가 한 게 아니고 시댁이 빵빵해서 집도 해주고 물려받을 재산도 많을 경우 거의 대부분 5분 대기조 감수하고 살더라구요. 그래도 걔들은 지 스스로 혼수라도 해갔지 너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거기다 친정도움도 없으니까 한마디로 몸만 들어갔다 이건데 그러다가 이혼당하면 누가 손해를 보는 걸까요? 이왕 버티는 거 끝까지 이 악물고 버텨봐요. 나중에 시부모 돌아가시면 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희망해로 돌려보라고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지. 그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댓글 저 아는 언니가 이런 상황에서 이혼 얘기 꺼냈다가 진짜 이혼당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일을 한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시댁에서 변호사 엄청 빵빵했어가지고 위자료도 거의 못 받고 그냥 이혼만 했어요. 3번 아니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한 번에 해결되는 건데 남편 붙들고 차 울면서 징징될 생각이란 기운은 있어도 밖에 나가가지고 일할 생각은 죽어도 없지. 어이그 그러니까 그럼 뭐 평생 그러고 살아야지. 별 수 있냐? 없어. 4번 아줌마처럼 지 한 몸 넣었다 빼는 수준이라면 이혼 협박 절대 하지 마요. 안 통합니다. 아줌마 그러다가 진짜로 쫓겨내낼 수가 있어요. 맨몸으로. 5번 아니 이혼이 장난도 아니고 할 생각도 없다면서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다고? 어 그래 꼭 이혼당해라. 6번 야 나가서 일을 하겠다 소리는 죽어도 안 하는구만 끌 끌 끌 끌 끌 끌 끌 끌 끌. 그리고 그렇게 사니까 나중에 아들 유학도 보내주지 좋은 동네에서 여유롭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던데요. 그러니까 님도 이 참에 마음을 고쳐보세요. 매일 일찍 일어나 나가서 돈 벌며 애 둘 키우고 살림하고 아동바동 그렇게 살 필요 없이 그냥 잠깐잠깐씨 부를 때만 가서 도와주고 애 영어 유치원 보내고 편히 사는거면 이거 나쁘지 않은 거래잖아요. 뭐 그래도 싫으면 직장을 구해서 일을 다니시던가 친정도움도 없이 산다면서요. 네 분명히 말하는데 여기서 이혼하자는 블러핑 절대 안 통해요. 너 망합니다. 그러니 괜히 미혼털 더 박히지 말고 처신 똑바로 해요. 9번 간섭 당하는게 그렇게 싫어요? 방법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한 방법. 네가 그동안 받은 집 차 혼수 그 다음에 뭐 예물 매달 받아 처먹은 영어 유치원비 등등등 그동안 네가 전부 다 받아 먹었잖아. 이거 싹 다 모조리 토해내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10번 이런 망할 감히 은혜도 모르는 짐승을 받나 야 그게 그렇게 싫어? 그럼 비켜 내가 들어가기 이녀나 참 대단하죠? 이게 댓글에도 많은 지적이 나왔지만 보통 이런 경우 진짜 기분 더럽고 그러면 그래 내가 더러워서 안 받고 나가서 일하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있으면 자존감이 높고 하면 근데 그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이거잖아 주는 거 다 받아 먹고 다 하고 싶은데 부르지 마라 이거 아니야 기본적인 기분의 테이크도 모르는 쓴이군요 아무튼 어쩌겠어요 감사합니다